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성과 가운데서 미사일 사거리에 대한 그런 족쇄를 푼 것은 상당한 큰 그런 성과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나치게 과대 포장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현종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 보좌관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사거리에 대한 그런 해제 일종의 미사일 지침 완전 해제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그런 평가를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미라클 코리아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 정부의 수건이 미사일 사거리를 완전히 해제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김현종 특보는 현재 그런 외교안보 특별 보좌관으로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국방과 안보 산업기술은 모두 비례해서 발전하고 그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에 미사일 사거리 해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김현종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 보좌관의 따옴과 같은 그런 글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 발전을 위해서 고속도로를 건설했고 김대중 대통령이 IT 산업 발전을 위해서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를 건설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우주산업과 4차 산업을 위한 우주고속도로를 개척했다. 이런 부분을 보고 사람들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을 한 분들이 꽤 많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신문의 기사 제목이 박정희는 고속도로를 건설했고 문재인은 우주고속도로를 개척했다. 이런 부분에 눈길을 두었기 때문에 제가 기사를 읽으면서 이까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든 간에 경제분야 한국판 뉴딜 정책이 우주까지 확장되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이제 김현종 씨의 이야기인데 관직을 하게 되고 또 인명권자가 자리를 줬기 때문에 아부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가운데 하나죠.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업적을 박정희 대통령에 비교하는 것은 정신이 똑바로 바뀐 사람은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김현종 대통령 외교안부특별보좌관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번에 미사일 사거리에 대한 그런 족쇄를 푸는 것이 한국 정부의 대한민국 정부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는데 이것이 이번 기회에 해제가 된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다. 이 정도로 할 수 있겠죠. 아마 이번에 미사일 사거리에 대한 그런 해제는 미국의 그런 국익과도 상당히 연결되어 있었던 그런 부분 가운데 하나라고 봅니다. 중국에 대한 견제라는 그런 부분이 그러나 그것을 갖고 박정희는 고속도로를 건설했는데 문재인은 우주고속도로를 개척했다. 이런 이야기는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하기에는 참 쉽지가 않은 이야기죠. 그런데 아주 짧은 중앙일보의 기사에 비해서 무려 329명이 밑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사람 마음이 다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듯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아부가 지나침을 넘어가지고 극단적으로 이렇게 달리게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한마디를 하고 싶은 일종의 불편함과 일종의 분노감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렇게 짧은 기사에 329명이 댓글을 남기고 아 좋습니다가 75명이고 도대체 당신 뭐하는 이야기야 그렇게 아이콘을 아주 그냥 비난하는 그런 흥 이런 아이콘을 1708명입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몇 배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미삼아서 도대체 사람들은 김현종과 같은 그렇게 교육을 좀 많이 받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떤 불만을 갖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지일아 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딸랑 딸랑 나 현이의 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부하지 말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이라는 님은 보니까 우주도 고속도로 왜 깝니까 뭐하려고 깝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물론 이제 북한과 중국을 견제해야 되니까 미사일 사거리 제안을 푸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사거리를 풀어놨다 해가지고 문정부 하에서 그런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냐 그렇게 가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게 대부분이 329개의 댓글에 대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죠.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아부를 이 엘 님 같은 경우는 배운 게 아부하는 것밖에 없네요. 세상을 좀 넓게 두루두루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또 시인님은 말도 안 되는 글짓기를 하고 있습니다. 별 볼일 없는 누구누구를 온갖 미사일을 다 동원해 칭송하느라고 참 애를 씁니다. 김현종 씨는 어디까지 오르고 싶은지 몰라도 깨어있는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수준을 알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공인으로서 활동할 때는 그 아부의 수준과 또 고도를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저도 상당히 이렇게 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냐. 박정희는 고속도를 건설했는데 어떻게 박정희하고 문재인을 직접 비교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자리가 좋으니까 또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아부를 하면서 공식적인 학력이라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요즘에 보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좋은 학교를 나왔다든지 높은 학부를 갖고 있다는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 세계관 이런 부분들이 만일 내가 이런 자리에 있었으면 박정희는 고속도를 건설했는데 문재인은 우주 고속도를 개척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내 정신으로는 내 심성으로는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현종 씨는 미국에서 로이어 변호사도 됐고 삼성전자의 사장직도 했고 더 올라갈 게 없는데 이런 낯덕은 국민들의 입장은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보통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무튼 참 희한한 양반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꼭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희한한 사람들이 많은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